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유망기업의 탐방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진권 강남금융센터 용기순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탐방하고 오신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3개 점유율 70% 이상의 1위 기업으로 지난 2002년에 설립이 돼서 반도체 후공종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및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지난 2013년 디스플레이 광평가 시스템 장비업체인 ENC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핸들러가 53.7%, COK가 23.7%, 디스플레이 평가장비 6%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 핸들러란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있어서 소자 및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와 환경을 조성해서 정기적 테스트를 진행하는 핸들링 장치를 말합니다. COK는 제조사에 따라서 규격이 다른 반도체 칩을 고액사에 알맞는 규격으로 변환시키는 장비로서 반도체 칩을 이송할 때 필요한 받침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방사업 호조에 따라서 투자 증가 그리고 장비 라인업도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사이클이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동사의 지속적인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모듈 및 SSD 핸들러, 비메모리용 핸들러 등의 신규 장비로의 라인업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장비 판매 증가는 COK 등의 소모성 부품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다품종 소량생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시장 진입은 부품류 매출액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의 투자도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도체의 후공정 투자 수혜도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라인 본격적인 양상에 따라서 핸들러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핸들러 그리고 기타 핸들러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고요.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2017년 3D 랜드 증설 수혜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이는 고객사의 3D 랜드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이나 신규 라인의 본격적인 양상은 2018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후공정 테스트 장비는 양상과 함께 투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2018년 3D 랜드 신규 증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모듈 핸들러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텔로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으면서 공정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향후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당장의 매출 규모보다는 모듈 핸들러를 시작으로 진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한 향후 낸드 핸들러와 비메모리 핸들러의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모듈 공정에서 셀 공정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18년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적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동사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은 740억 원, 영업이익은 1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실적 배경에는 SK하이닉스의 모바일 메모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수줄 증가와 상반기 대비 대살아난 샌디스크 등 회 고액 사양 핸들러 공급량 증가, 그리고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의 대규모 매출 인식이 주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9월 19일 공시를 통해서 2017년 매출액 2,2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였는데 주요 고객사의 메모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핸들러 및 COK 수요 증가,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에는 기존 집 레벨에서의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매출 성장 외에도 모듈 및 SSD와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동반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자회사 성장 등으로 전체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업체 테크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교보진권 강남금융센터 용기순 차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